중식당 배달맨에서 요리사로 격상하느냐 그 기로에 선 경수씨 중국요리의 대가인 형 동수씨에게 그 실력을 인정받아야 승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합격! 야 근데 너 진짜 양심 높다. 이 형님의 고급 기술 말이야. 그냥 맨입으로 꾹꾹하고 말이야. 형 좋다는 게 뭐야. 그러니 형님 기술 빼먹을 수 있을 때 다 빼먹어요. 네 알겠습니다. 그런데 그때. 아니 바빠 죽겠는데 자꾸. 무슨 전화인데 자리까지 피하는 겁니까? 내 사랑 지수? 아니 동수씨 혹시 아내 몰래 바람이라도 피고 있던 겁니까? 김지수 난 너 이미 버렸어. 그러니깐 너도 나 있고 딴 남자 찾아. 형님 잘했어? 알아듣게 얘기했으니까 알아서 떨어지겠지. 여자 보는 눈 하군. 아내한테 이미 들켰었군요. 형 배달 갔다. 어어? 어? 자 조심하고. 요리 실습에 배달까지 아주 건면 성실한 청년인데요. 어? 지수가. 지수? 아까 형님 핸드폰에 내 사랑 그 지숙 말입니까? 지수? 지수? 지수?